강혜연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KBS의 다음 대극 콘서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올해 말에 개최될 예정인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의 팬들은 물론 많은 이들이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혜연은 이번 연말 공연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유머 감각과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매력적인 코미디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많은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강혜연의 이번 성공이 가수 애녹과의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강혜연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더욱 빛나는 별로 만들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강혜연은 애녹과의 사랑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애녹과의 관계를 시작한 이후,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부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라며 애녹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강혜연의 유머와 애녹에 대한 진실한 애정은 그녀를 이번 개그 콘서트에서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녀의 연애 활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연습과 함께 사랑으로부터 얻은 행복을 통해 자신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그녀가 보여줄 무대는 단순히 유쾌한 코미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강혜연과 관객들 사이에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녀는 첫 리허설부터 무대 위의 작은 순간까지 팬들과 공유하며,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의 감독 또한 작은 연극에서 강혜연의 재능을 발견한 후, 그녀의 빠른 성장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공연이 그녀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